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 일본이 쓰나미 피해를 입었으며 300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후지산이 깨어났다는 경고를 오늘 또 유럽의 지진학자가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하여 일본의 브라질 대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침몰 이전에 일본과 경제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인 브라질로 대피를 하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계속해서 최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침몰 시에 1억 2천 6반만 명의 일본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국가로는 브라질이 최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5일 이후 통과의 해저화산 폭발은 일본의 정신적인 쓰나미까지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과 해저화산 폭발은 천 개의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가진 위력이었으며 이것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고 이 쓰나미는 일본으로 몰려들어 직접 일본 연안지역을 위협했으며 일본은 쓰나미로 30척의 배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의 화산학자가 후지산의 산채 팽창과 화산성 지진이 최근 발생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직접 후지산 관련 자료와 후지산의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 후지산의 폭발 증오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과 해외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이 후지산 폭발을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은 12월 3일 오전 6시 37분쯤 야만아시안 동부 후지국고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4.8의 지진과 그 후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전 9시 28분쯤 와카메현과 도쿠시마현 사이 해업으로 후지국고에서 500km가량 떨어진 기수도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후지산에 대한 경고가 전세계에 발표가 되었고 1월 15일 통과에 해제화산까지 폭발을 하면서 전세계의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기에 이러한 일본 침몰에 대한 이야기들이 외국의 지진학자들이 발표하거나 칼럼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 12월 3일의 지진이 두 달 가까이나 된 1월 30일 현재에도 이야기 되는 이유는 12월 3일의 후지산과 와카야마현의 두 지진은 일본인들에게 몇 가지 점에서 남다른 공포를 안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후지국고의 지진의 진원은 일본에서 최고봉이자 활화산인 후지산 정상에서 30에서 40키로 떨어진 후지산 자락이었고 이는 후지산 분화의 전조가 아니냐는 공포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후지산을 끼고 있는 야만아시안에서 진도 오약의 강진이 관측된 것은 2012년 1월 이후 약 10년 만의 일입니다. 2012년 1월에도 2021년 12월 3일과 같이 후지국고가 지진의 진원이었고 당시 규모도 5.4로 강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후지산 분화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직화 지진 일본 근해인 난카이 트러프 일대를 진원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과 더불어서 최대의 재난 중의 하나로 거론됩니다. 후지산이 최대 규모로 분화할 경우 용암류가 27개 기초자치단체를 덮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안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1월 30일 현재 제가 후지산을 다시 한번 조사해본 바로는 1월 30일 일요일 현재는 후지산 분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의 지진에 대하여도 많은 경고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최근 알래스카의 군발 지진이 이로 인한 쓰나미나 재해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해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의 문제를 강가할 수가 없고 해수면의 격렬한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의 최근에 이러한 지진학자들의 경고들에 대하여 일본도 이 소식을 듣고 긴급히 강진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9.5의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가 만 킬로 이상을 일본으로 직접 건너 1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었으며 1월 15일 통과의 해저화산 대폭발에도 일본이 쓰나미의 피해를 봤었기 때문입니다. 팩트는 한가지입니다. 1월 30일 일요일 현재 전세계의 지진학자들은 일본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